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이 말씀은 한번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끊고 맺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생각도 아예 없고 남함께 치대거나 우리가 남이가 형님 아우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선이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그 선하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좀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란 것은 선거 문제를 다루고 여러분 60대 초반이 다 흘러간 겁니다. 4년이 지금 흘러간 거죠. 참 운명적으로 선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몰랐으면 그냥 침묵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는 그때는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 자기 일 한다고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뭐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선이 분명하게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치됐을 때는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할지를 사람들의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 수준까지인 겁니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힘을 규합해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것은 또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착한 선을 갖고 사는 사람 내가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선거 부정의 실상을 다 까발기가 여러분들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그 선택하자고 뭡니까 앞장서가 있으면 낯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고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힘이 164석을 여러분들 얻었다.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14석을 더 얻었다. 서울에서 19석을 더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밝혀 가지고 당신들이 얼마나 바보천직처럼 당했는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니까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일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그 일의 임무 완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왜 전부 다 밝혔습니까 이번 지역구가 여러분들 한 2, 3일 사이에 종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들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례대표에서 130만 표의 무효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그것도 정리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죠. 그러나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고 그리고 제가 그런데 탤런트가 없습니다. 이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파고드는 것은 내 자신이 여러분들 탤런트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대한 의욕도 있지만 그 나머지 고소고발하고 그다음에 시위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하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그것까지 여러분 다 해 가지고 턴키베이스로 공박사 다 맡아라. 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럴 만한 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는 이렇게 선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업을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다 드러내는 것은 부정선거를 막지는 못했지만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다 드러내는 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보통 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아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표를 집어넣은 것을 발표하는 것 같다. 이걸 이제 알만한 사람은 그래도 좀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수용하겠다. 그러면 뭐 노예처럼 사는 거죠. 뭐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강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을 억지로 물을 어떻게 먹입니까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억지로 이런 물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10년째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조작방법도 10년째 이상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온 겁니다. 조작도 너무나 확연하게 전산 조작을 해서 실제 사전투표자들보다 부풀린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고 실물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병행하는 방법이 10년째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통계자료들이 비교적 선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서울법대출 힘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만큼의 차고 넘치는 분석자료가 제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등장해가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위하 모든 지도청들이 다 침묵했습니다. 개헌선이 무너질 정도까지 여러분 위협을 받을 때 정도 수준까지 4월 10일 총선은 엉망진창으로 도덕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세세세세세하는 사람이 뭐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뭡니까 매가지를 잡고 가가지고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냥 징글징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고조할 미조할 이게 저렇고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알았으면 뭡니까 유튜브 방송 보던 제가 여러분들 하면 남이 여러분들 몇십 시간 한 거를 20분 30분 나을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으면 브리핑을 왜 합니까 그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냥 정치 검사한 겁니다. 본인한테 이익되면은 그냥 죄도 만드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선거부정이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다면 안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밝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화근 있게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지난 2년간 지켜보면서 아 저 양반은 내하고 과가 참 다른 사람이구나 참 인생을 편리하게 참 운 좋게 살아서 대통령과에 올라간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감방에 넣을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양성태 씨를 그렇게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이재용 회장을 그렇게 완전히 집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가 4월 10일에 비례대표까지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확실히 다루어서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선거가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 또 선거결과를 해서 국민 여러분 이렇게 또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시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도 그 부정선거 콘텐츠의 양을 조금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서울의 중산층 출신으로 났으면 이렇게 집요하기는 파헤치지 않습니다. 제가 촌 출신이고 근본이 자기 사심의 이름 크게 좌우되지 않고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 젊은 날부터 강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가장 여름 자기 인생의 소중한 60대 초반에 4년을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 중산층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 주판화를 투겨가지고 여러분들 돈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만 그다음은 한국 국민들이 책임이 져야 되는 겁니다. 알고 안 하면은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저다운 특성이 있는 겁니다. 칼같이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your business my business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애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명확하게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런 아버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한국 싸움치고 너무나 여러분들 다르다고 너무나 이런 자식 관계도 정리정돈이 명확하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충실하게 충실하게 이 문제가 완전히 다 알려지는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고 그다음에 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권순할 팁이라는 인데스 많이 다룰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그 부분도 제가 많이 다뤘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월 10일 총선에 실상까지 다 정리정돈이 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민들의 몫이다 이야기죠. 국민들이 선택을 그리고 경고는 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운명에 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벌써 경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